궁에서 어디 위치에 뭐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이를테면 병화일간에 신금이 연에 있어요 편제죠 근데 편제가 연지에 있으니까 일단 이 돈을 내가 끌어오느냐 못 끌어오느냐에 문제에 직면하게 이걸 끌어오면 다 내 돈이고요 못 끌어오면 그냥 수많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월지에 자수 같은 게 있으면 어때요 신금이 자수를 생하는 중심이 형성돼 있죠 월지에 이렇게 오면은 끌어올 수 있겠네요 자 병화일간에 자수정관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관을 끌어올 수 있겠네요 입목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수생목으로 끌어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연월에 있는 나의 복을 일간으로 끌어오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간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사주의 에너지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집중도 사주에 어디로 에너지의 흐름이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사주라면 대놓고 부자 사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대놓고 관복 있는 사주 관복이 있으니까 시험만 쳤다 하면 다 붙고요 직장 같은 것도 그냥 면접 보면 다 들어가죠 그냥 이런 관복이나 제복을 끌어오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애 있는 걸 끌어온다는 건요 연애 있는 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만 끌어오면은 그게 다 복량이 되거든요 충을 하면 당연히 끌어오기 힘들죠 오히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오화 같은 게 있어서 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집안에서는 다 할아버지가 정관이라서 할아버지 공무원 아버지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집안인데 내가 오화로 충을 해버리죠 그러면 오화가 아니라 술토 같은 게 있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뭐겠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공무원을 해도 나는 그거 하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집안의 흐름을 거부한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충을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사주 강의하면서 이게 제가 의도한 전달하고 자꾸 왜곡이 되니까 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집안의 흐름을 그냥 거부한 거지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달한 사람은 현재 중심 현재주의자예요 미래와 과거는 없어요 그 사람 머리에 식상에 발달한 사람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여자친구랑 싸워도 앞으로 잘할게 하는 게 식상이에요 여자친구가 너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했잖아 해도 기억 안 나 이러는 게 식상이에요 왜? 미래에만 있어요 관심이 인성은요? 과거에만 있어요 인성은 그래서 한 번 삐지면 100년 간다고요 인성 여자친구 두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인성이 있다 절대 나쁜 기억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오래 갑니다 섭섭하게 하면 되게 오래 가는 게 인성이에요 과거에 매달려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이 제극인이 심하다는 건 뭐겠어요 너무 현재 때문에 인성을 끌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은요 수식어가 붙어요 사주 통변하기 전에 지금 뭐 뭐 때문에 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돈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재성운이 강하게 온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됐을 확률이 커요 왜?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 돈이 없어서 내가 돈 벌어야 됐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당장 제가 강한 사람들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뭐 쓰러져 계셔가지고 병원비를 내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지금 뭐 뭐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재를 감당해주는 에너지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비겁이라는 인성 그러니까 비겁이든 인성이든 내 일간 에너지가 강해져야 그 재성에 매어있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발달했다는 건 그냥 많다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성은요 꼭 돈모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려움 거기 그 상황에 매이는 거 이게 다 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재성이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 이러면은 막 그 말 한마디면 돼요 너는 남들한테 말 못한 아픔이 있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냥 재성이 강하다는 거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애초에 비겁이 강했으면 남들한테 나누죠 내 어려운 것들 그래서 그냥 말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한마디면은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비겁이 있어야 그 재성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눌 줄 알아요 제가 시지에만 있으면 만련이 좋은가요? 만련이 좋을 확률은 높아요 단편으로 봤을 때는 식신이 식신의 힘 얘는 치유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의외인가요? 식신은요 그냥 치유도 아니고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비견에 식신이 있다? 뭐예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서 연애에 실패를 해서 이별을 해서 혹은 친인척 누가 돌아가셔서 힘들잖아요? 비견에 식신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바로 힐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비견에 저는 비견에 식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겁제에 식신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주변에 식신들이 많아요 다 가면은 힐링이 돼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 개선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식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정신과 의사라도 식신이 있어야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특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식신이 일지 월지 월지를 안 해요 월 연 이렇게 가 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겠죠 자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요 일간인 나를 치유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지 식신들은 나만 치유합니다 이게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방어기제도 있어요 식신은 아 여기 하나 더 써야겠다 방어기제 그래서 일지 식신들은 세상 편하게 살아요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세상 편하게 삽니다 식신이 개인 영역에 있잖아요 그게 원로만 가도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을 치유하는 힘으로 발휘가 될 텐데 일지에만 있으면 나만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기제가 있는 이유는 식신 재살하기 때문이에요 평관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죠 평관을 극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일지 식신이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1인분만 하는 거예요 재료를 살 때부터 1인분만 사요 근데 월의 식신은 달라요 그 식신이 사회 궁예 있잖아요 그 식신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요 당연히 내 주변에까지만 행사할 거예요 범위는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월에 있는 식신은 처음에는 내가 먹을 걸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요리 다 하고 보면 그게 막 3인분 5인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용량 조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식신들은 내가 한 요리를 주변에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막 그 라면도 끓이다 보면 막 두세 개 끓이게 돼가지고 막 엄마 아빠 빨리 나와 라면 먹게 이렇게 돼요 식신이 사회 궁으로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월이 왜 격의 자리겠어요 내가 하는 직업으로 쓸만한 게 사회 궁예 있어야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의 식신이 있으면은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부터가 어때요 이미 치유사에요 치유 전도사 평안합니다 그 식신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한테 그 식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 힐링 유튜브가 되겠죠 당연히 연월에 식신이 있으면은 좋죠 그 저는 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예를 드냐면은 연에 식신이 있으면 전쟁 터지면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해요 폭탄이 터져도 그 사람만 피해서 터질 거니까 그 식신이요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방어하는 기능이 치유하는 기능이 그래서 연월에 있는 식신 옆에 딱 붙어있으면은 코로나도 피해갈 거예요 아마 코로나도 피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 시국에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잖아요 식신들이랑은 가까워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평관이 있는 사람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저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평관이 있어서 병이 오면 일단 걸려야 되는 사주에요 그러니까 울타리에 뭐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식신이 발달한 사람과 연애를 하면요 힐링 받고요 정신적으로도 몸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CG의 식신은요 보통은 취미 같은 걸로 연결됩니다 시의 식신은 나의 비밀 취미 같은 거 비밀일기 같은 거 남들이 모르는 나의 활동이에요 그냥 시의 식상이 왜 안 좋아요 시의 식상이 연월에 없고 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공사 구분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비밀 공간에서 하니까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떨어져서 집에서만 하니까 시의 식상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식상이 있어야 확실한 성적 취향이 만들어져요 일하고 시는요 성적인 에너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시의 상관들은 뭐 잠자리에서 애교 부리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미성년자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나중에 19금 걸고 19금 강의도 한번 할게요 시의 정관은요 그냥 짤리지 않는 직업 같은 거예요 나만 쓸 수 있는 정관 시에 있는 거는요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나만 시의 정관이 있으면 나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나만 가질 수 있는 자리에요 정관이 월에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궁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니 무식상 울지 마라니까 또 또 운대 19금 강의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적나라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 있는 거는요 대부분 가장 드러내기 싫은 거를 시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타인에서 그런 것처럼 가장 들키기 싫은 자리가 시의 자리에요 그래서 시에 있는 것들은요 공용화되지 않아요 시에 있는 걸 공용화 하려면 시지에서 월간으로 투관되어 혹은 연간으로 투관되어 내 가장 깊숙한 비밀의 공간 들키기 싫은 공간에서 꺼내서 사회적으로 공용화를 시켜요 시는 여러분들이 들키기 힘든 들키기 싫은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이 시에 있다고 보면 되고 월에 있는 거는요 조금 친해져야지 보여요 여러분들 월에 있는 것은 그리고 연에 있는 것은 처음에 보자마자 보이는 것들은요 그것들이 다 연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과 친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일찌에 뭐가 있는지 알 정도로 친해져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조만간 다시 확실하게 준비해서 좀 더 양질의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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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